나는 아빠랑 똑같은 방법으로 줄꺼야 그걸 기억해 놓으면 더 대봐 이제 뭐가 작품이 나오는구만 이제 게임 붙는 것 같다 어 그렇지 이제 제 차례 잡아가네 아빠야 어쩌네도 넓은 것들이 안돼 짠 나는 다섯개짜리를 딱을 얻어 다섯개짜리를 많이 써놔야 삼촌 대결하는거야 삼촌 오 색이 예뻐 약간 어디서 만든 보던색인데 아빠 거침만 심지어 기름아 오빠 매너가 없어 아니요 아니요 여기야 처음에 놓을게 많구나 처음에 놓을게 많구나 삼촌 공격적으로 나온다 어떻게 하지 이거 안되는데 안되는데 이제 규칙만 알면 육아팔의 속도가 빠르다 이 남자들이 공간감이 좋아가지고 잘한다니까 이 남자들이 공간감이 좋아가지고 잘한다니까 발을 갈 때를 넓혀놔야돼 쭉쭉 이러면 내가 내가 힘들어지는데 이제 아이씨 이러면 내가 힘들어지는데 쭉쭉쭉 거의 다 가져가네 아아 진짜 진짜 이 남자들이 이게 제일 문제 같아 이 쪽은 내가 발길을 못 만들어야지 큰일이야 승우도 이쪽으로 못 나왔네 나도 큰일이야 아르바도 그렇고 나 절로 가야되는데 큰일이네 지금 삼촌하고 나한테 갇혔어 둘 다 여기로 막혔고 여기 막혔고.. 나 진짜 다 막혔다 이거? 그러네? 다 막혔네 하나를. 나도 지금 놀 데가 없어. 어떡해 다 막혔어.. 벌써 내 모습? 야 거기다가 내가 막혔다 그러면 또.. 아 이치게.. 미치겠네.. 아니 절로 좀 가요. 할 상황이 아니야 지금. 저쪽으로! 나 지금 여기다 오는 거야! 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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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는 데가 없어! 삼촌이 확 멈추고 나오니까 아니야 두 번 오지 마 다른 건 여기다 놔봐 못 들어오니까 삼촌이 지금 이쪽으로 이쪽으로 놔 다 작전 쓰고 있고 마이 네 길게 못 들어가니까 지금 여기다 이렇게 놀 수 있어 야 형들 좀 잠깐 기다려봐 아니 손이 지금 왜 자이가… 연결을 시켜놓고 가야 돼 기 vibration 됐나? 괜찮아 지금 살 수 있을걸? 빨리 살라 붙어 어 나 이제 다 꽤 잘 잡았어 여기밖에 없구 아닌데 그것도 안 돼 안 돼 한번 내버려두면 좋겠다 그럼 이제 걔는 이제 손으로 날아가고 host, host 그러니까! 저기 가 empress었는데. 근데 뭐하면 맵지는 않을거고. 뭐하는거야? 목수님 나가고 먹잖아. 왜? 맞아 맞아. 오오 딱 됐어. 근데 근데 너 거의 죽는거 아니야? settled, resolved trade